내 이름은 이름이 네 가지나 됩니다. 자그마치.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름이 김순옥인데 스웨덴 병원에 있으면서 스웨덴 간호원이 자기 조카 자기가 좋아하는 조카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김으로 통했어요. 그러다가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천시니까 스웨덴 서양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또 천순옥이고 가끔 농담으로 좋은 일 할 때는 이 이름을 쓰고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할 때는 제 이름을 쓴다. 이런 농담도 하죠. 그러면 천순옥 지금은 천순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성함은 김순옥이고 또 아니차 김으로도 불렸고. 그러면 세 가지네요. 그렇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36년 12월 17일.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김해. 김해. 네. 좋은 것이죠. 네. 그러면 올해 연세가 36년이시면은. 83대죠. 네. 그래서 김해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셨죠? 그렇죠. 네. 그때 부모님하고 형제, 언니, 오빠 또는 남동생 이런 가족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그다음에는 오빠 한 분 또 우리는 여형제가 다섯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형제 중에서는 내가 맞딸이고. 아,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김해에서 계속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나 같은 사람은 보기는 이래도 하나님이 지나친 복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전쟁 같은 거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뭐 겨우 이제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어느 국민학교를 다니셨어요? 바로 그야말로 내가 태어난 곳. 김해 초등학교. 네. 김해 초등학교가 아니고 대동국, 김해 대동면, 저기 대동학교. 대동학교.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쟁을 경험해본 건 아니고 또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여기까지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일하고 살아야 된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비난 다니고 이런 것도 없고 잘 살지는 못했는데 중농 정도 하고 일꾼 뭐 섬 데리고 이렇게 사니까 뭐 평생을 살면서 배고프다 이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해가 워낙 밑에 있으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낙동강 주변까지 있었지만 거기는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북한군이 포격도 거기에는 안 왔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대동, 초등, 국민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는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하셨나요?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공부를 하는 거는 나는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에 오셔서 여기서. 스웨덴에 왜 왔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얼굴이 흉터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중 아버지 혼자만 남으시고 가족이 거의 다 장질부사를 앓았어요. 그 끝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스웨덴 병원에 환자로 입원을 했어요. 아, 예. 예. 그 장질부사를 언제 앓으셨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아니죠.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날 때 뭐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수술도 쉬운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스웨덴 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일한 곳이 스웨덴 아동보호연맹이에요. 스웨덴 아동보호연맹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영국 아동보호재단이었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래 거기서 내가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영국 분 의사가 처음에 나를 영국으로 보낼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아련지 다 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나보고 스웨덴 안 가겠느냐고. 내가 스웨덴 뭐하러 가느냐고 내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이 그때는 나이가 24살이었으니까 내 집도 있었고 내 직장 단단한 직장이 있었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또 생각하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이러면 말이 이렇게 뒤에 뒷일이 앞으로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뒷일이 앞에 들어가는데 내가 스웨덴 아동보호연맹에 있으면서 스웨덴 간호원하고 자주 고아원 같은 데를 방문을 했다고요. 그러고 우리가 일하는 데가 부산시 그러니까 서구 개정동이라고 주로 이북 비난민들이 와서 사는 곳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나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못 산다는 거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 키가 별로 크지 않는데 내 이렇게 꾸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고는 이거는 판자집인데 판자집에 그야말로 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그런 집. 심지어는 깡통을 이거 뭐라 그러나 뜯어가지고 그걸 벽을 만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동보호연맹에서 일을 하면서 내 포부가 고아원에 가면은 너무 아이들이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정신 박양아들 막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영양 부족으로 머리는 뜨문뜨문 나고 배는 이만큼 이래 되고 팔다리는 이렇게 가늘고 그런 아이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고 거기 원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네 아이들은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또 그 뭐라 그럴까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탄원서까지 서가지고 와서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이유인 적은 애들이 사망을 하면은 그것도 사과괴짝 같은 것도 아까워서 그런데다 애들을 둘도 엿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안매장하고 그러면서 시에서 조금씩 나오는 배급 그런 거 다 그대로 받아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지만은 그때 내 생각에 나는 그야말로 시집간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고 나는 이렇게 200명 30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길럴 게 아니고 한 30명은 길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저 세대는 가겠느냐. 세대는 온 거는 여기 수술 조금 더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아이들을 길리려면은 애들을 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거기도 다 적혀있지만은 처음에는 보모 학교를 나왔어요. 여기 스웨덴에서 언제 오셨어요 스웨덴에 61년에 61년에 61년 3월 2일 날 도착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실 건데 그 스웨덴 아동보호연맹이라는데 거기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참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일을 찾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내가 스웨덴 병원에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언제 스웨덴 병원에서 54년 54년대 왜 스웨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장질부사 그때만 해도 페니실린 안티비오티가만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외상이잖아요. 근데 스웨덴 병원에서 수술을 이거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의 모양을 성형수술을 하신 거죠? 성형수술을 해요. 근데 부탁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하시게 됐어요? 찾아갔죠. 아 나를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피값돼서 수술을 받는데 그 뭐라 그럴까 거기에 수술 받고 있을 때 이미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책임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일하라고 그래서 나는 간호원 자격증은 없지만 거의 간호원 일을 그대로 했어요. 일하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게 몇 월이에요? 54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매들 그런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54년 초, 중, 말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그래서 거기서 스웨덴 병원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치과, 치과 의사, 치과의 수술을 좀 하고 그러고는 스웨덴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요. 닫았는데 여자 그러네요. 그러네요. 스웨덴 병원에서 한번 닫다 바이 놀라라고. 그 다음에는 또 아나 카린 엘란드리라고 간호원 한 사람이 스웨덴 병원 문 닫고 나서 남았어요. 그런데 스웨덴 병원은 57년에 닫고 나서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남았어요. 여자 우사 한 사람, 스웨덴 간호원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그 주위에 다니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결핵 예방주사 BCD 놔주고 또 다른 일들도 좀 하기는 했는데 일일이 생각을 안 놨는데 주로 그러니까 애들 예방주사 놓는 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온 게 스웨덴 병원에 일을 한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웨덴 병원에서 일을 하실 때 어디에서 사셨어요? 스웨덴 병원 안에서. 안에서. 그럼요. 그러면 스웨덴 병원의 간호사들하고 같이. 그럼요. 그럼 아주 사시는 게 괜찮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월급도 받으셨나요? 아 그럼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일일이 생각 안 놨어요. 그래도 그때. 근데 스웨덴 간호원들 받는, 스웨덴 사람 말고 한국 사람들 받는 월급은 받았을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다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때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57년 문 닫으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두 분이 남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건방에 다니면서 주로 결혁기 예방주사 이런 걸 봐주고. 그 다음에 아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콘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가면 다 죽게 생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빚값 해가지고 그때는 아동 자선병원이라고 부산에 있었어요. 데리다 줘.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런 애들이 낳으면 또 다시 데리다 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때는 영국 아동구호재단이었는데 같은 간호원이에요. 안나 카리넬라드라고 나보고 같이 거기에 가서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스웨덴 아동구호연맹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이랬죠.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대로 내 한 이야기 그대로 스웨덴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스웨덴에서 내가 떠나기 전에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동 그야말로 교육을 좀 받고 가서 제대로 애들을 제대로 길러야 된다는 게 내 포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거의 그러니까 한 4년 반을 공부를 했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학교 이름이 뭐였죠? 거기 저기 적혀 있어요. 여기 영어로 하면 한 장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아니 선생님이 직접 말을 해주세요. 알고 계세요? 무슨 학교였죠? 지금 지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세미나리에트 포허르. 휴소스 에코노미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사범대학. 콜레지. 그런데 스웨덴 병원에서 일하실 때 언어가 어떻게 통하셨어요? 그럼 통했죠. 어떻게? 뭘로 통하셨어요? 영어로? 그때 영어를 아셨나요? 영어를 잘 아지는 못했지만 했어요.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영어를 공부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약간 언어에 소식이 조금은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스웨덴 병원에 계실 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주로 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거고. 내 생각에는 글쎄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스웨덴에 64년에 오셨을 때. 61년. 61년에 오셨을 때. 그러면 스웨덴 말을 하셨어요? 안 했죠. 못 했죠? 네. 아이고 되게 힘드셨겠네. 아니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나보고 왜 너는 스웨덴 말을 안 배우느냐고. 내가 스웨덴 말을 배우고 뭐 할 거냐고. 돌아갈 거다. 나는 1년 있으면 갈 건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언제 오느냐 이런 편지도 계속 오고. 네 자리는 우리가 꼭 남겨놓는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집이 있었고. 그야말로 직장이 있었고. 또 내가 조그마한 사업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길러려면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까 이야기 들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좀 더 알고 가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67년 6월에 끝나고 그런데 또 운 좋게도 우리 그 클래스가 딱 12사람밖에 없는데 스웨덴 아이들 한 7은 아직 직장을 못 구했는데 다섯 사람이 직장을 구했는데 이러면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직장이 됐어요. 그래서 스톡홈시 부모 학교 교사로 1년 일하다가 하다가 그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갔어요. 69년에 69년에 69년 1월이지 싶었는데 그때 한국 가가지고 73년 73년 우리가 다시 올 때가 그때가 7월 말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부산 어린이 보니까 부모 학교 학원 원장으로 제가 5년으로 일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에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40명씩 학생들을 배출해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뭐 어린이집 원장도 하고 노인복지 같은 데도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도 직장 다 가지고 있고 등등하지만은 자기가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게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나 그 조그마한 새덩어리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자기는 그런 거 못 보겠다 이러면서 자기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등등 다 했지만은 우리가 그때 계획할 때 한 5년 생각하고 자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박사학위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런데 박사학위는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예 하고 여기 와서 그러고는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애들도 저거는 여기가 집 친구들도 여기 있다. 그러고 그때 갑자기 한국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아파트 하나 아파트멘트 하나 살 그런 형편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애들이 어리니까 조금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직장 구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고 이런 건 없었는데 학교는 시간제로 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와서 스톡홈시 어린이집 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내가 직원들은 많이는 안 데리고 있었지만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스웨덴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내가 구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가 와서 일을 안 하겠느냐고 그래서 가서 하게 되고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린이집 원장을 할 때 그때 스톡홈 시에 속한 어린이집이 약 한 500군데가 됐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섯 군데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데 내가 일하는 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첫째는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재미있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은 한국 김해에서 사시면서 전쟁을 진짜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그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참 복이 많으셔가지고 스웨덴 병원에서 수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수술 또 다시 받으시고 그때 수술할 때 여기 스웨덴에 와서 수술 받을 때는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무료로 해준 거예요? 네, 무료로 해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여사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네요. 그럼요. 그래서 스웨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웨덴은 나하고는 아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나라고 저는 스웨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꼭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장점이 내가 어떤 데에는 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는 좀 배웠으면 하는 게 내가 한국 사람들, 나는 여기에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한 발은 항상 한국에 있어요. 지금도 한 발은.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뭘 하느냐 하면 아니, 여기 스웨덴에 살 건데 당신은 왜 맨날 한국, 한국 하느냐.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무리 천 년을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지 내가 꼭 스웨덴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장점도 있지만 내가 보는 스웨덴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다른 점이랄까.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은 것을 베풀 수도 있고 친절하고 등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보면. 직원들 내가 데리고 있는 중에서도 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항상 외국에 못 사는 아이들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높은 사람이라고 꾸벅꾸벅 절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하시하고 이런 게 좀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조금 지나쳐요.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어떤 데는 내가 한 번에 뭐라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나 사람들 저렇게 굽신거리고 너무 있는 사람 뭐라 그럴까. 이 권력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 내 기분에 참 구역질이 날 것 같으다. 사람은 이 권력은 동등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 스웨덴 사람들하고 다른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웨덴에서 사시면서 한국을 다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있죠. 그러면 김해는 전쟁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저희 나라가 가난한 건 잘 아시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가보셨을 때 한국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친구가 차하고 운전소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전라도 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면 그 말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 애들 할아버지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여기가 도로도 이러고 이러고 이랬는데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뿌듯하고 내가 꼭 한국을 갔으만이 아니고 좀 여행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 속하는데 다른 나라 이렇게 여행을 하면 그야말로 삼성 첫째 LG 또 이렇게 그야말로 뭐랍니까 자동차 아니 뭐 비행장에 가면은 물건 끄는 카트 그러면은 참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야 이거는 아닌데 쟤들이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좀 쟤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난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내가 그 세대 나동구호회 재단에서 일할 때 심지어는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학교 가는 길에 닭똥도 주워서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었거든요. 그 정도 배고픈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국을 가보면 애들이 밥도 먹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런데 아쉬워한 거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본인이 가져간 거는 제대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교육이 조금 한국을 떠나실 때가 61년도 아니에요? 네. 그때 한국을 떠나시면서 한국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도로 될 줄은 모르셨죠? 몰랐죠. 그리고 내가 79년도에 저는 여기 스웨덴 와가지고 한인사에 일도 좀 했어요. 거기도 나와 있겠지만 했는데 한국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입양아 가족들 내가 한 45명을 데리고 한국 그러니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정부에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우를 잘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의사 간호원까지 저 하면서 국내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구경시켜주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스웨덴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주우스웨덴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 호적 등본 이런 거 떼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에서 했다고요. 교회에 가서 호적 등본을 떼는데 코리아, 재팬이라고 써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코리아가 한 나라지 우리가 재팬에 속겨있는 게 아니라고 심지어는 어디서? 한국에서?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웨덴에서 사실 때 몇 년도예요? 그게 61년에서 63년 아마 사이에 있지 싶어요. 그런데 호적 등본이 필요해서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85년 남바가 있고 다 있거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는 그때는 교회 스웨덴 사람들이 물론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지만 딱 아는 게 세 가지였어요. 한국, 전쟁, 가난 이 세 가지가 그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68년에서 69년 사이 1년 동안 스토콤시 그러니까 보모학교 선생으로 일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학생들이 나보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어? 그러지? 이러면서 내가 처음 시작을 내가 그랬어요. 우리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여기 모셔다 놓으면 20시간 주무시고 4시간 정치하시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지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나라하고 여기 스웨덴하고 첫째는 그야말로 나라 면적을 따져도 우리는 4분의 1밖에 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쟁을 치렀다 이 나라는 전쟁이 200년 이상 없었지 않느냐 물론 여기도 옛날에는 못 살았지만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많은 인구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스웨덴 여기 북극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야말로 세계 대강국들이 그렇게 넘어다 보는 나라가 아니다 위치적으로 물론 소련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저거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이 세계 아주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세계 대강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런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아 그러냐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까 저희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런 거는 여기도 해야 되지만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첫째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좀 건방진 소리 같은데 괜찮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물질문명이 그야말로 물질문명은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정신문명은 어떤 데는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첫째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역사도 알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면서 아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개개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것부터 똑똑히 가르쳐야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야말로 북에서 쳐들어왔죠. 그런데 요즘 들으면 그것도 말도 아닌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애들은 가리키게 달려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때 그야말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 그걸 가리키면서 현재 그야말로 주어진 환경을 환경에 그러니까 좋게 살고 있는 게 좋은데 너무 그냥 한쪽으로 기울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스웨덴 병원 부산에 있었던 스웨덴 병원에서 일하실 때 그때 에 관한 질문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때 그 스웨덴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전쟁이 53년에 끝나고 나부터는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들을 치료했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따로 유엔군들 치료받는 데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도 다 한국 사람들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그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가난하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고 그랬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서 일하시면서 한국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기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했죠. 그거는 뭐 그리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도움을 한국 사람들이 받았으면 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서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때 생각나는 무슨 기억 같은 거 없으세요? 그때 아주 가장 힘들었다든가 아니면 가장 보람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내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딱 수술실에 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 내 온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서 무서우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괜찮게 참고 등등 그거는 별로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언제가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그때 스웨덴 병원에서 일을 하실 때 부산에 있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아주 보람이 있었고 희한하게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진 않고 나는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게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스웨덴 의사나 간호사 있으세요? 불행히도 나를 수술해 주시고 그 의사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여기 쭉 와서도 계속 우리는 콘택트도 있고 이랬는데 그분이 100살 되기 100살 되기 한 달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분이 수술을 해 주셨고 계속 관계를 맺으셨고 정말 은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가족들 가족들하고는 연락도 있고 그리고 그 부인도 간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대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1년 조금 는게 같이 살았죠.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그 사람들이 웰컴 했으니까 내가 이리 왔죠. 그러니까 61년도에 스웨덴에 다시 수술받으러 온 것도 그 닥터가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는 연구고사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 모르게 다 여기 서기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웰컴 한다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복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그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줄 그리고 그런 프렌시 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일할 때 스웨덴 가겠느냐 하니까 자기는 내가 좋아서 막 뛸 줄 알았대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왜 스웨덴 가느냐고 그러면서 그래 이래저래 하고 웰컴 한다 이러니까 내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나한테 몇 분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 정말 아주 그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이 있어서 많은 그걸 누리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나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을 때도 항상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무슨 큰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런 건 아닌데 이러면 아하 맞았어 그래 도와주셨지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지금 딸은 바로 이 교회 옆에 하나 살고 있고 아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놈들도 여기서 그야말로 나는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이 애를 먹인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놈들은 학교도 여기서 바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서 나왔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길럴 때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말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다고요. 내가 맨날 애들하고 싸우는 게 한국말 해라. 한국말 해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흰 종이에다가 한국말 적어가지고 머리빈에다 꼽았어요. 내가 엄마 보고 말할 때는 한국말 하라. 그런데 그걸 애들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유치원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니까 친구들하고 세대말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세대말을 할 줄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오히려 애들이 한국말을 계속했을 텐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제가 세대말 좀 괜찮게 해요. 어떤 사람들 당신이 세대말에서 낫느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아무래도 한국말이 그래도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연수를 그러니까 불란스를 가느냐 이놈들이 불란스 학교를 다녔으니까 불란스를 가느냐 한국을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러더라고 나는 당장 그랬죠 한국을 가라 너는 속은 그야말로 히드라도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놈이 한국 서울래학에 가서 1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왔죠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해도 그게 참 힘들었어요 한국말 가리키는 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왜 애들을 그렇게 한국말 가리키려고 애를 쓰느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애들이 별로 한국말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 참 후회한다고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한국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면 그게 큰 무기가 되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도 너 세상 지식 다 가지고 한국말 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국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한국학교 이사장도 했지만 한국학교에서 내가 애들 가리킬 때 그랬어요 그때는 환경이 요즘처럼 그야말로 정부 도움이 그렇게 많고 이런 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6살에서 14살까지 한 곳에 넣어놓고 가리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들 보고 특히 한국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 보고 너가 한국말 해야 된다 너가 예를 들어서 한국을 세상 지식 여기 다 넣어가지고 한국을 갔는데 한국 저기 뭐라 그러지 세관 세관 통과 통과할 때 너가 보고 영어 하겠니 한국말 하겠니 그러면 한국말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 멀뚱 하면 얼마나 바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나와 살면 한국에 잘 살면 기분이 좋고 한국이 어떻다 하면 그냥 짜증이 나고 애국자세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나와 살면 애국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스웨덴 병원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더 얘기하고 싶으신 기억나는 게 좀 개상한 생각인데 네 거기에 스웨덴 병원에 바다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로 나는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미군 군인이 그야말로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기 몇 마디 말을 걸더니 저기 병원 안에서 병원 안에서 몇 마디 말을 그러니까 바깥에 바다가 사람들도 이렇게 걸더니 자기 나보고 미국 안 따라가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여기서 수술 받지 말고 미국 가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 상대하는 건 꼭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건 생각이 나네요 한국 사람 환자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 없으세요? 있죠 어떤 사람 그런데 그 그 그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충청도에서 오고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도 예쁘고 그야말로 외모는 어디 내놔도 빠짐 없는 사람 한 사람은 내 눈에는 김지민을 닮은 사람 같고 한 사람은 아주 그 키 그때만 해도 키도 좀 크고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약간 약간 다악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도 잘생긴 그러고만 배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양재물을 마시고 완전히 식도가 상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수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 그리고 또 그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예뻐요 다 예쁘고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이북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온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소린데 그런데 자기 그때만 해도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약혼자가 여자가 예쁘니까 약혼자 친구가 무슨 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고생 많이 했거든 하는데 내가 아동보호연맹에서 일할 때 나를 찾아 어떤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영국 의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부산에 침내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보내서 제대로 수술을 받게 해가지고 그때 수술을 그러니까 이거 아마 내장을 올려가지고 식도를 만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만 해도 그런 수술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나니까 나를 찾아왔어요 너는 나보다 나이는 두 살 어리지만 엄마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그리고 깍두기를 과자과자 먹게 내가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다 먹으라 했다고 스웨덴 아동보호연맹 아동구호연맹 구호연맹은 뭐하는 단체예요 무슨 활동이죠 그게 무슨 단체냐면 그러니까 고아원인가요 아니요 저기 부서가 네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그다음에 사회사업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는 저게 저게 뭐야 여기도 의료 계통인데 그러니까 환자들 직접 치료하고 고아원인가요 내가 일한 데는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기 오기 전에 한 일은 사회사업부 사업부나 마찬가지죠 가난한 어머니들이 정말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만 어떤 데는 내가 못 사는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보여줄 때 맞아 우리 애들도 옛날에는 저래서 하면서 내가 눈을 감는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나가서는 교육부를 제가 다 담당했죠 내년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에요 세상에 20세기에 일어난 전쟁 중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의 소감 전쟁을 겪었고 스웨덴에 오셨고 또 스웨덴에서 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감과 한국의 동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첫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경험 있는 어른들의 말을 좀 더 새겨서 자세히 듣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현재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교육 제대로 받고 나는 이러면서도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잘생긴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이런 것만 보충을 하면 정말 아주 단단하고 채워진 여러가지로 머리에도 그야말로 하트에도 채워진 사람으로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도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웨덴 한국분으로서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에 대한 말씀 뭐 하실 말이 있으세요 스웨덴 하고 한국 서로의 서로의 좋은 점 한국의 우리 한국에도 좋은 점이 많잖아요 인정 많고 그야말로 베풀기 좋아하고 이런 거 또 스웨덴 사람들의 그 좋은 점 이런 거를 서로 배워가면서 가끔 자리도 같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계속되기를 바라죠 지금 현재 여기 한서협회가 있죠 그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나도 한서협회에서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일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 중간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건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특히 보니까 샤스틴 같은 사람 아주 아주 액티브하게 누구요 샤스틴 샤스틴 저기 라우스 프리스크 부인 아 커스틴 예 예 여기 스웨덴에서는 샤스틴 샤스틴 아 예 예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인터뷰를 다 그분이 어레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게 있다면 꼭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그 나름대로의 특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의식주 해결이 제대로 되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그건 정말 바람이죠 예 스웨덴이 그게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다 잘 돼 있진 않아요 내가 일할 때 여름 휴가 철 되기 전에 한 어머니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 저기 자기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 뭐가 그렇게 기쁘냐 했더니 내가 일을 안 해도 자기 하는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일을 안 해도 10년 동안이나 아니 10년 동안이 아니고 일을 안 해도 자기 직장에서 일을 안 해도 돈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다가 주다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야말로 그야말로 딸 일을 안 하고 1년 일을 안 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한국전쟁을 나름대로 겪으시고 스웨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선생님 계속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일 하시니까 아주 필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많은 발전을 가져오시고 그야말로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주신 그런 나라의 사람들도 좀 더 알고 그보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그게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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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